헉! 어! 감사합니다! 멍들 와줘서 감사합니다! 조심히 가세요! 선배! 저 여하진 씨 아니에요? 크... 세계 커플이 여기에! 아, 예능 찍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구나? 가서 인사라도 좀 하세요! 남자친구 직장원까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섭하죠! 그만해라! 아... 한 명 한 명 다 웃으면서 완전 프로다 프로! 형수님 대단하시네요! 그만 가자! 앵커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? 언니 진짜 체력도 좋다! 안 힘들어? 사무실 바로 여기잖아! 철아, 우리 다음 스케줄 몇 시지? 아, 지금 바로 이동해야 돼요! 밥 먹을 시간도 없지? 숨 쉴 시간도 없거든요! 빨리 가자! 아, 그래도! ёл... 아, 일단 이거 scaled her! 성유 SSI 제2 1 x5 2 5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